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의 회차 약 정확히 아 1474 636 빼기 13570 아 오늘 11만 6727마리를 잡았습니다 11시간 반 정도 한 것 같습니다 12시간으로 하도록 하지 1474 636 그리고 잼스톤은 82개를 먹었네요 잼스톤 82개를 먹었고 물방울석은 4개를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몬스터는 10만 11만 5000마리 잡았으니까 5억 얼마 먹었겠네요 자 아이템은 무엇이 팔렸나요 여태까지 판매 판매 완료 어 어 여기가 어디까지 했었죠 요기까진가 했었던 것 같은데 그쵸 어 원더러 팬츠와 파이렛 마이스터신블 카우스 헌트엘의 먹거리까지 해가지고 55억 정도 정도 팔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55억 정도 판매가 되었고 팔린 물품은 어떤 거냐면은 이제 우리 혼모기 흠흠흠흠흠흠 카우스 헌트엘 어 저번에 토드 해가지고 만든 2억 8천 짜리 어 요건가 보다 아 힘 2에 20이래 이게 팔렸군요 2억 8천에 다음은 원더러 팬츠 원더러 팬츠 원더러 팬츠 원더러 팬츠 원더러 팬츠는 이제 은홀에 끼던 건데 어 6에 64축 18% 4에 10 짜리 가액 9짜리가 풀렸습니다 직작이었던거죠 크 초업 좋고 에디 18%인데 48% 잘 번매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것은 이제 레드 파이렛 마이스터신블이라고 아마 매액 덱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거지요 파이렛 아 매액 덱 판매가 되었습니다 아 아 올스탯이라서 발렸겠죠 제논용인가요 어 요렇게 판매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